안녕하세요. 고생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둑 알문조 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전에 자주 나오는 모양입니다. 백이 지금 일로 치중한 상태에요. 이거 흙이 응수를 잘못했다가는 상당히 난처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떤 응수를 해야 될까요?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왔을 때 무심코 아 이거 봐라 하고 이렇게 받는 순간에 뭘 보긴 뭘 봐 이렇게 젖히는 순간에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단수 치는 면을 이어가지고요. 이거는 지금 아 이거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 어디 놀 데가 없네요. 흙이 그렇다고 흙이 먼저 패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베개 초본만 바라야 되는 아주 그냥 불쌍한 꼴이 됐어요. 둘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패 들어가면 아 이거는 정말 곤란하죠? 그렇다고 흙일 때 이렇게 둔다? 아 백이 이어만 준다면 야 간신인학도 비기는데 그렇죠? 백이 여기서 이렇게 비기 백이 만약 불리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패를 들어갑니다. 아 이건 진짜 사고 났죠? 이거 패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쪽을 패를 못 들어오게 한다? 이건 이렇게 나서 죽었어요. 오공도로 죽었어요. 곤란해지죠? 상당히 그러면은 여기서는 정확한 응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때는 한 칸 띄어서 받아야 됩니다. 한 칸 띄면 백이 여지가 없죠?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막으면 안됩니다. 이건 또 또 패상 걸렸어요. 이때는 같이 기어나갑니다. 아 모양이 이상하네요. 자 백이 지금 이쪽을 놔야 되는데 살짝쿵 이어주면은 비겼죠? 예 이렇게 비겨야 됩니다. 지금은. 자 흙 2로 띄는 수를 아시고 상당방향이 나가면 막지 말고 같이 밑으로 기어나가면 자 이 모양은 이렇게 해서 비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는 이렇게 한 칸 띄는 수를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